자 액션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액션 포즈는 요 녀석을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 요 녀석 각도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 포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다리를 완전히 모으긴 힘드니까 살짝 무릎만 굽혀주는 걸로 하고 팔은 얼굴 옆에다가 안다 얼굴 옆에 갖다 대고 팔을 들어서 뾰로롱 하는 기분으로 해서 베이스 위에 베이스 위에 올려서 날아가는 느낌을 주면 주면 준거야 아 팔이 너무 높여졌네 오케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더 굽히고 아 되게 미묘한 각도네 이거 대략 된 것 같죠? 어 완성했습니다 아따 얘 각도 되게 애매하네 이거 고개를 또 더 들어 된 이제 됐네 됐다 아 잠시만요 완성 완성했습니다 아유 각도가 되게 미묘하네 그냥 밑에서 바라본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우 약간 치켜세운다는 느낌이예야되나 네 완성했습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본링 구독해봐요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 다음걸 잘하고ango commanders but i love you and i love you as always as always 감사합니다.